오늘 미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청하며 봉헌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주님 당신이 제약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일이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지향을 청해 주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지은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동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임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동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넘치는 운청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갈라테아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았고 하나는 자유의 몸인 부인에게서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은 육에 따라 태어났고 자유의 몸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은 약속의 결과로 태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우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계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신하의 산에서 낳은 여자로 종살이 할 자식을 낳았는데 바로 하가르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의 몸으로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기뻐 소리쳐라 환성을 올려라 상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아 버림받은 여인의 자녀가 남편 가진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의 몸인 부인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해를 매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찬양 받으소서 주님은 모든 민족들 위에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네 주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누가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 같으랴 하늘과 땅을 굽어보시는 분 억눌린 이를 흙먼지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불쌍한 이를 잿더미에서 들어 올리시는 분 주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너희의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대의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대의 니니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오늘 루카부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는 참으로 악한 세대다 그저 매일 표징만을 요구하는 그러한 세대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하느님 나라의 그러한 기쁜 소식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표징을 요구합니다 뭔가 표징을 보여줘라 그러면 당신의 말씀을 믿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거래를 하자는 것이죠 내가 믿게끔 만들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보여주면 나는 당신의 말씀을 믿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충분한 표징과 충분한 믿을 만한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진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표징을 요구하고 표징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활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보면 절대로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예수님은 기적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낳게 해주셨고 수많은 아픔을 치유해 주셨고 힘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당신의 인간에 대한 연민과 인간의 고통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우러나오는 이러한 사랑의 표징으로서 기적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뿐이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어떤 인기와 그런 것에 영합하기 위해서 기적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합니다 뭔가 보여줘야 믿겠다 이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단 한 번 응하신 적이 없죠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기적이에요 요나의 기적과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그러한 기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의 이면에는 뭐냐면 너희들한테는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더라도 너희들은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더 큰 기적, 더 큰 기적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있는 데서 찾아라는데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하느님의 표징과 하느님께서 남겨주신 징표들이 있다는 것이죠 요나의 기적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의 여왕자는 하느님께 사명을 받지만 요나의 여왕자는 사명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사명의 내용이 뭐냐면 아시리아라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민족입니다 이민족한테 가서 그들에게 회계의 복음을 손발하는 거예요 요나가 할 마음이 없죠 왜 다른 민족한테 가서 우리와 원수지관인 그 민족한테 가서 회계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까 요나는 안 받았어요 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외 하느님을 도망치죠 그 야외 하느님을 몰래 피해서 도망친다 배에 타는데 배가 풍랑을 맞아서 물속에 빠졌을 때 고래가 삼켜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3일 동안 고래 배 속에서 있다가 고래가 토해내면서 어쩔 수 없이 야외 하느님의 사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네네베라는 곳에 가서 요나는 그곳 사람들한테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합니다 회계하라고 건성건성 했어요 그냥 전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건성건성 했음에도 단 하루 동안에 건성건성 했는데도 그곳 사람들은 다 회계를 했어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해도 사람들이 마음을 변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요나는 건성건성 했음에도 그곳 사람들이 그냥 모두가 회계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회계를 한 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뭐예요 이미 너희들은 그 기적을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기적을 요구하는 세대에 그 기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알면서도 믿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또 다른 기적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보여주지 않겠다는 말씀 남방의 여왕 얘기도 합니다 남방의 여왕이 여왕이라면 어떤 위치입니까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에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 있다 그 솔로몬 왕이었죠 그 얘기를 듣자 여왕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금은 부하를 다 챙겨서 그 지혜로운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 솔로몬 왕을 만나서 정말 그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것을 알고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온 거죠 솔로몬 왕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왕위에 오를 때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얘기해서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얘기했을 때 솔로몬 왕은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어요 권력도 청하지 않고 금은 부하도 청하지 않고 아무것도 청하지 않고 뭐를 청했냐면 그 솔로몬 왕은 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왕위의 왕자리에 오르기에는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정말 백성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지혜를 청했죠 그러자 하느님께서 참 기특하다 그러면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청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십니다 그 지혜가 누굽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하느님은 지혜 자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 솔로몬이 청했던 그 지혜가 바로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느냐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끊임없이 모든 것을 요구할 때가 아니라 이미 너의 곁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 조금만 주위를 들어보면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 회개의 마음을 청하라 이미 모든 것이 주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아직도 하느님께 뭔가 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믿음에 약한 것을 기적을 못 봐서 기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합리화시킨 적은 없는가 우리가 청하는 게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복음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교시켜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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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 더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귀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든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동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사제의 선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와 예물을 받아들이시고 이 정성된 제사로 저희가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동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합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손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험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삶과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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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세미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직의 안드레아와 부자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대신 동정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잔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동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니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어떤지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으리다 부자들도 공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으 너 에 예 아 prompted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신호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우리는 진화 같네 하느님 말씀 전하내도 그 무선에 소용이 없고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